안녕하십니까 호박사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제품은 미리 공지하긴 했지만 갬성렌턴인데 무지싼 갬성렌턴 8800원 이거 딴 데는 이 가격에 못 만들어요 kc 인증 배터리 넣어 가지고 이 가격에 만들면 국내에서는 뭐만 만들 수 있느냐 이 삼각대 삼각대만 만들어도 한 3천원 5천원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삼각대도 주고 더워 전등값도 주고 이렇게 분해 하시면 이렇게 평상시에는 또 아유 이쪽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제가 기존에 그 호박 미니 갬성렌턴 좀 비싼 거 있었잖아요 그거 맞을 겁니다 여기 삼각대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전등값 전등값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리 연장 아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색깔 다 죽이네 보시면 전멸 정도 되는데 색깔 변하고 후레시도 된다는 거 다 분해하면은 그리고 다리가 자 이렇게 아 삼각대 연장되는데 어 이게 조금 으드슨 하다 그러면 여길 드라이브로 한번 쪼이시면 되요 네 kc 인증된 랜턴이기 때문에 어 중국산 지금 막 저가 보다 어 kc 인증된 걸로 하면 한 2천원 더 비싸져요 그리고 안전하고 오래간다고 이 정도면은 거절하고 생각합니다 그냥 카페 활성화 차원에서 내일 공부할 테니까 꼭 참여하십시오 이상입니다